아이고 여러분 박수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뻐라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복 딸 이정우입니다 딸이 아이돌 같아요 아이돌 얼굴은 멤버에도 되겠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빠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쭉 관람했잖아요 어떠셨어요? 무대에서 아빠 멋진 모습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멋져요 아빠 아빠 좀 학교 안 왔으면 좋겠어 했던 이유가 좀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네 제가 친구들하고 이목구비랑 생김새도 다르고 아빠도 다른 부모님들보다 생김새도 다르고 하니까 친구들이 너는 왜 외국 사람이냐 왜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같이 사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리고 방송에 이제 같이 나가고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막 저한테 뭐라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너희 아빠가 연예인이셨냐 어 다시 친하게 지내자 어허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친구들이 마음이 많아진 거예요 이야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나요? 아빠 춤을 이렇게 계속 따라 노래 노래도 따라 계속 따라 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그러면 아빠와 함께 좀 춤 한번 춰볼까요? 어때요? 그럴까요? 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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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어 돼